이거를 제일 팔이 많이 출몰하는... 아니, 뭔가요? 팔이 너무 많이 출몰 아, 이거 붙었어! 팔이 붙어서 길리고 시작해야 돼 너무 많아 맞았어, 맞았어 여기 있다! 그래서 여기 이거 잡아볼게 어, 왜 이렇게... 어... 어,끝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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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나 때린 줄 알았잖아 야, 나 안 했어 나 레시피만 본 거야. 카톡 한 거 아니야. 아니에요. 너무 갑자기 안 보여. 기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나 잡는 줄 알았어요. 진짜 미안해요. 더 억실하게 얘기해. 파리 잡는 거 나 잡는 거야. 이게 기습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아 이거 어떻게 잡아요? 이거 파리를? 야 쟤는 일 안 하는 거 같아. 파리 찌옥이 파리를 못 잡냐. 왜. 3팔이야 3팔이.